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카페에 같이 들르기도 하는데요.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랍니다. 호주 국경수비대 등에서 복무한 이 남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는데요. 이처럼 아픔을 겪는 이들의 치료를 돕고자 지자체 정식으로 등록된 고양이입니다. 훈련을 통해 치료 대상을 진정시키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도록 도울 줄 안다고요. 정식 면허까지 있는 어엿한 치료사 고양이. 전문가의 설명처럼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늘 어루만져주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